네, 따뜻한 봄바람이 불자 맥주업계 경쟁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미리 사로잡기 위해서인데요. 구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자 국내 맥주업계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찾아오기 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제품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오비 맥주는 기존 한맥 브랜드의 생맥주 신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출시된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맥주는 밀도 높은 거품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품이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맥은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상위 10위권 진입에 실패하는 등 주력 제품 카스에 비해 비교적 판매가 부진한 편입니다. 이에 오비 맥주는 생맥주 출시를 통해 한맥의 판매율을 늘리는 동시에 유흥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한맥 생맥주를 판매하는 업장 100여 곳을 10배인 천여 곳 이상으로 늘려 판매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쟁사 하이트진로 역시 발포주 필라이트의 케그 제품을 출시합니다. 기존 가정용 제품으로만 판매됐던 필라이트를 유흥시장에서도 선보이며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생맥주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롯데 7성 음료는 지난해 말 생맥주 브랜드인 클라우드 생드래프트의 가정과 유흥채널 생산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제품 크러쉬 판매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크러쉬 론칭 이후 롯데 7성 음료의 맥주 매출이 46% 늘어나는 등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사히 생맥주 캔 제품으로 구매 대란을 일으켰던 롯데 아사히 주류가 다음 달 일본 오키나와 맥주인 오리온 더 드래프트의 론칭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주류 3사에 이어 일본 맥주까지 전쟁에 참전하는 가운데 올해 어떤 기업이 맥주 대전의 승기를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